운이 좋은 한스 7년 동안 주인 밑에서 일을 해온 한스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약속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고 싶어요. 제게 노임을 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충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주었네. 일한 만큼의 보상을 주어야지. 하면서 한스의 머리통만한 금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한스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금 덩어리를 싸매서 어깨에 둘러매고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발을 떼어놓으며 걸어가노라니 늠름한 말 위에 올라앉아 신나게 달려가는 한 기사가 한스의 눈에 들어왔어요. 아 말을 타는 것은 참 멋있는 일이로구나 하고 한스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마치 의자 위에 앉듯이 편히 앉아 돌멩이도 차지 않고 신발도 달케 하지 않고 자기 힘은 하나도 들이지 않은 채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그 말을 들은 기사가 멈춰서서 소리쳤습니다. 어이 한스 너는 왜 두 발로 걸어가고 있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고 한스는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져갈 짐 덩어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건 금 덩어리긴 하지만 그 놈 때문에 고개를 똑바로 가눌 수도 없어요. 어깨도 짓눌리고 이것 봐 하고 기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바꾸면 어떻겠어? 너한테 말을 줄 테니까 내 짐 덩어리를 나를 줘. 나야 그러면 좋지요. 하고 한스는 말했어요. 미리 말해두지만 당신은 이걸 질질 끌고 가야 될걸요. 기사는 말에서 내려 금 덩어리를 챙기고 한스를 도와 말에 올려놓고는 곧비를 한스의 두 손에 단단히 지워주며 말했습니다. 이놈이 제대로 속력을 내어 달리게 하려면 입맛을 다시며 허위허위 하고 소리쳐야 돼. 말 위에 올라앉은 채 힘을 하나 들이지 않고도 신나게 앞으로 나가자 한스는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그렇게 가다가 더 빨리 달려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입맛을 찌찌 다시며 허위허위 소리를 쳤지요. 말은 속력을 내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손 쓸 사이도 없이 어느새 한스는 내동댕이 쳐져 밭과 길 사이에 있는 웅덩이 속에 빠져버렸어요. 마침 소릴 몰고 지나가던 한 농부가 말을 붙잡아 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말마저 그냥 도망쳐버렸을 겁니다. 한스는 겨우 몸을 추스려 일어섰어요. 하지만 기분이 잔뜩 상해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타기란 참 고약한 노릇이에요. 더욱이 사람을 차던 저 목이 부러질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미취강이 같은 말을 탄다는 것 말이죠. 나는 다시는 말을 타지 않겠어요. 그것보다는 당신의 암소가 훨씬 낫겠어요. 암소라면 느긋하게 뒤따라가며 몰 수도 있고 거기다가 우유랑 버터 치즈까지 매일 생길 테니까요. 그런 암소를 한 마리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농부가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니까 이 암소를 당신의 말과 바꿔드리지요. 한스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찬성했습니다. 농부는 말 위에 펄쩍 올라앉아 서둘러 달려가 버렸어요. 한스는 묵묵히 암소를 몰고 가며 소지맞은 흥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빵만 있으면 하기야 빵이야 언제든지 구하기 쉬우니 내가 즐겨 먹는 방식대로 버터와 치즈를 언제라도 곁들여 먹을 수 있겠지. 또 목이 마르면 암소에 젖을 짜서 우유를 마시면 되고 이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어? 한스는 어느 주막집에 이르자 그 주막으로 들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모조리 점심과 저녁 몫의 빵까지 깨끗이 먹어 치우고는 마지막 남은 몇 푼을 덜어 맥주 반잔까지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어머니가 있는 마을을 향해 터덜거리며 걸었어요. 점심때가 가까워 올수록 햇볕이 무섭게 내리쬐었습니다. 지금 한스는 넓은 황야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한 시간은 더 걸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혓바닥이 목구멍에 들러붙을 지경으로 목이 말랐어요. 이놈이 도움이 되겠지 암소에 젖을 짜서 우유를 마시고 기운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한 한스는 암소를 앙상한 나무에다 묶어놓고는 마침 양동이가 없기 때문에 가죽 모자를 밑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서 쥐었자도 우유는 한 방울도 나오질 않았어요. 게다가 한스가 꽤나 서툴게 굴었기 때문에 참을성 없는 짐승은 마침내 뒷발로 한스의 머리를 뻥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비틀거리며 땅바닥에 쓰러져 한참 동안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다행히도 바로 그때 한 포즉간 주인이 수리에다 도야지를 싣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장난을 친담 하고 푸즉간 주인은 소리치며 한스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한스는 그동안 벌어진 사고를 설명했습니다. 푸즉간 주인은 자기의 물병을 내어주며 말했지요. 이걸 마시고 기운을 차려요. 이 암소한테서는 우유가 안 나오는 모양이오. 이놈은 기껏 짐을 부리거나 잡아먹어야 할 만큼 늙은 놈이란 말이오. 원참! 하고 한스는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줄 알았담. 물론 집에 가져가서 잡아먹으면 좋겠지요.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나는 쇠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먹기가 너무 빡빡하거든요. 하기야 저런 도야지를 가졌다면 좋겠죠. 도야지 맛은 달라요. 게다가 소시지는 어떻고요. 내 말 들어봐요. 한스. 하고 푸즉간 주인이 말했어요. 당신을 위해 암소 대신 내 도야지를 바꿔드리지. 어쩌면 이렇게 친절하실까. 하고 한스는 말하며 암소를 주고 도야지를 묶은 올가미를 수레에서 풀어 받아 손에 쥐었습니다. 한스는 계속 걸어가며 어쩌면 이렇게 자기한테는 모든 일이 소원대로 풀릴까. 하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든 언젠한 일에 부딪히면 당장 해결되어 버렸거든요. 얼마 안가 하얗고 예쁜 거위를 겨드랑이에 끼고 가는 웽 건달이 길 동모가 되었습니다. 두리는 얼마간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한스는 번번이 유리하게 흥정해온 자기의 행운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건달은 거위를 유아 세례식에 가져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손에 들어봐요. 하고 녀석은 말을 계속하며 거위의 날갯죽질을 잡았지요. 얼마나 묵직한가 두 달 동안 잔뜩 먹여 살찌워놓은 것이에요. 이 고기를 물어 뜯으면 입가에 기름기를 연방 닦아야 할걸요. 정말 그렇군. 한스는 이렇게 말하며 손으로 거위를 달아보았어요. 꽤 무거운걸. 그렇지만 내 도야지도 엉터리는 아니지요. 그러는 동안 녀석은 의심스럽다는 사방을 휘둘러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봐요. 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도야지는 아무래도 온당치 못한 물건인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막 지나온 마을의 촌장집 돼지요리에서 한 마리를 도둑맞았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걱정스러운걸. 사람들이 쫓아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어디 구멍 속에 들어가 숨는 것이에요. 착한 한세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제발 나를 이 공경에서 좀 도와줘요. 하고 한세는 말했어요. 당신은 이 근처를 나보다 더 잘할 테니 말이요. 내 도야지를 갖고 당신 거위를 나한테 맡겨요. 이건 아무래도 모험인걸. 하고 건달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불행 속에 빠뜨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더니 밧줄을 잡고 도야지를 몰아 새끼로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한편 착한 한스는 걱정거리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나 겨드랑이에 거위를 끼고는 고향을 향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껏 유리한 흥적만 했거든. 우선 우선 근사한 거위구이를 먹고 또 거기서 배어나오는 기름이 잔뜩 될 테니 그것으로 석 달은 거뜬히 거위기름빵을 먹을 수 있겠지. 마지막으로 예쁜 거위털 그것으로는 베개 속을 채워야지. 그걸 빼면 요람이 없어도 포근히 잠들겠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스가 마지막 마을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칼 가는 행상이 마찰을 끌고 와있었습니다. 마차 바퀴가 털털 고르고 칼 가는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한세는 오드컨이 서서 그 사람을 구경했습니다. 한참 만에 그는 칼 가는 사람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렇게 흥겹게 칼을 가는 걸 보니 행복하신 모양이죠. 그럼요. 하고 칼 가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기술은 돈벌이가 톡톡히 되는 일이죠. 진정한 칼갈이라면 주머니에 손을 넣기만 하면 언제라도 돈이 지피는 사람이랍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그 예쁜 거위를 어디서 샀지요? 이건 산 것이 아니라 도야지를 주고 바꾼 거랍니다. 그럼 그 도야지는 그건 암소를 주고 얻은 거지요? 그럼 그 암소는 그건 말을 주고 받았어요. 그럼 그 말은 말 대신에 내 머리통만한 금덩어리를 주었지요? 그럼 그 금은 아 그것은 7년 동안의 나의 봉급 이었답니다. 당신은 번번이 이득을 받군요? 하고 칼갈이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일어설 때마다 주머니에서 금화가 쩔렁거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 것으로 행운을 얻어보시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한세가 물었어요. 나처럼 칼갈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 애당초 숯돌밖에 없고 다른 건 저절로 있는 것이니까요. 나한테 좀 거칠어지긴 했지만 숯돌이 하나 있는데 그 값으로 당신은 이 거위만 주면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더할 말이 없지요. 라고 한세는 대답했어요. 이제 이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요.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돈을 주게 된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한세는 칼갈이에게 거위를 주고 숯돌을 받았어요. 칼갈이는 그럼 가보겠소 하고 말하며 자기 옆에 놓인 무거운 보통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묵직한 돌은 하나 덤으로 드리지요. 이 위에 놓고 치면 낡은 못이라도 똑바로 펼 수 있게 잘 두들겨지지요. 가져가서 잘 보관하십시오. 한세는 돌멩이를 받아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의 돈은 기쁨으로 반짝였어요. 나는 아마 행운하로 태어난 모양이야.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소원하기만 하면 행운하 한테처럼 금방 그것이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는 동안 새벽부터 계속 걸어오느라 한세도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까 암소를 바꾸고 나서 기쁜 나머지 준비한 도시락을 한꺼번에 모두 먹어 치운 까닭에 지금은 몹시 배가 고팠어요. 마침내 계속 걷기도 힘들어 한 발자국 떼어놓을 때마다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돌멩이들이 비참할 지경으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돌멩이만 질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요. 달팽이처럼 그는 우물가로 기어가서 잠시 쉬면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는 동안 돌멩이들이 상할세라 조심하느라고 그것들을 우물가에 얹어놓았답니다. 그러고는 앉아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혔어요. 그런데 그때 잘못해서 살짝 건드린 통에 돌멩이가 둘 다 풍덩 우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돌멩이들이 우물 속 깊이 가라앉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한스는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자기를 나무랄 필요도 없게끔 이같이 훌륭한 방도로 지금껏 그에게 너무나 방해스러웠던 무거운 돌멩이들을 벗게 해주신 데 대해서 이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말입니다. 나처럼 운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 또 없을 거야 하며 한스는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온갖 짐을 벗은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는 다른 박지를 쳐서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갔답니다. 몰래질에서 벗어난 여자 아무리 아무리 해도 실 잤는 데는 소질이 없는 한 게으른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시켜도 그대로 할 줄을 몰랐지요. 마침내 어머니는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밀어 딸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딸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때 왕비가 지나가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마찰을 세우고는 집 안으로 들어서서 왜 딸의 울음소리가 길가에까지 들리도록 때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의 게으름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를 몰래 앞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는 끝도 없이 시를 자으려 든답니다. 그런데 저는 가난해서 생사를 대줄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을 듣고 왕비가 말했습니다. 시를 잣는 소리처럼 듣기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 몰래가 달달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아. 당신 딸을 내가 궁전에 데려가지. 나한테는 생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서 저 애한테 마음 내키는 대로 시를 잡게 하겠어. 어머니는 진심으로 잘되었다고 기뻐했고 왕비는 소녀를 데려갔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 왕비는 소녀를 위해 있는 방으로 데려갔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아름다운 생사로 가득 찬 방이 셋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생사를 자아라. 왕비는 말했습니다. 이 일을 잘 끝내면 나의 마다들을 남편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네가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그런 건 나는 문제삼지 않는단다. 너의 끈기 있는 부지런한 성품이면 지참금으로 충분하다. 소녀는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녀는 생사를 자을 줄 몰랐으니까요. 삼백살이 되도록 매일처럼 밤낮으로 앉아있어도 안될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혼자 남게 되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않고 사흘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왕비가 와서 아직 실작기를 시작도 하지 않은 소녀를 보고 이상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어머니의 집을 떠나 있는 것이 너무 슬퍼서 일을 시작할 수 없었노라고 변명을 했지요. 왕비는 그 말을 납득하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소녀는 다시 혼자가 되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울적한 마음으로 창가에 다가섰습니다. 그때 세 여자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 첫째 여자는 한쪽 발이 넓적하고 평평했으며 둘째 여자는 턱 위로 축 늘어질 만큼 아랫 입술이 커다랬고 셋째 여자는 엄지손가락 하나가 넓적했습니다. 여자들은 창 앞에 서서 올려다보며 소녀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의 난처한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여자들이 소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내가 우리를 결혼식에 초대한다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너의 사촌 언니라고 말하면서 너의 식탁에 같이 앉게 해준다면 그럼 우리가 너를 위해 저 생사를 자아줄게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렇게 하지요 라고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들어와서 당장 일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소녀는 세 명의 괴상한 여자들을 들어오게 하고 첫 번째 방 안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자들은 거기에 앉아 실 잡기를 시작했어요. 한 여자는 물레를 밟으며 실을 뽑았고 또한 여자는 뽑은 실을 축축하게 축였고 셋째 여자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치며 그 실을 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자가 탁자를 칠 때마다 꼬인 실이 한가닥씩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너무나 곱게 꼬인 실이었습니다. 소녀는 왕비에게는 세 명의 실 잣는 여자를 숨기고 왕비가 올 때마다 엄청나게 자아진 실만을 내보였습니다. 왕비는 그것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첫째 방이 깨끗이 비어지자 둘째 방으로 마지막으로 셋째 방으로 그리고 그것도 곱 비워졌습니다. 그러자 세 여자는 작별을 고하며 소녀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행운이 될 것이다. 소녀가 왕비에게 텅 빈 새 방과 산더미 같이 쌓인 꼬인 실을 보여주자 왕비는 결혼식 준비를 명했습니다. 신랑 되는 왕자도 부지런하고 날렵한 아내를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칭찬이 자자했어요. 저에게는 새 사촌 언니들이 있어요. 라고 소녀는 입을 떼었습니다. 그 언니들이 저에게 퍽 좋은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의 행복한 날에 그들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언니들을 결혼식에 초대하여 저와 한식 탁에 앉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왕비와 신랑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리가 있나?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자 과연 새 여자가 괴상한 옷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부는 어서오셔요 사랑하는 언니들 하고 말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못생긴 친척들을 두었지? 그리고 넓적한 평발을 가진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넓적한 발을 가졌소? 밟느라고요? 하고 여자는 대답했어요. 이어서 신랑은 둘째 여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축 늘어진 입술을 가졌소? 하느라고요? 하고 여자는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는 셋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넓적한 엄지손가락을 가졌소? 시를 꼬느라고요? 하고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나의 아름다운 신부는 이제부터 다시는 물레를 건드리지 않게 하겠소. 이렇게 해서 왕비는 고약한 몰래질에서 해방 되었답니다. 돌파리 의사 의술을 완전히 배웠다고 자처하는 세 명의 졸병 군의관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주막집에 들어와 잠자리를 정했습니다. 주막 주막 주인은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배운 기술을 써먹기 위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당신네들이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오. 하고 주막 주인이 말했어요. 그러자 첫째 남자가 자기는 한쪽 손을 잘라내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말짱하게 붙여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남자는 자기의 심장을 빼내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말짱하게 집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셋째 남자는 자기의 두 눈을 뽑아 내었다가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말짱하게 박아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기술을 습득하셨어 그려 하고 주막 주인이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은 상처에 바르면 무엇이든지 다시 말짱하게 붙어 고쳐지는 연고를 갖고 있었는데 그 연고가 든 작은 병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얘기했던 대로 각자의 손과 심장과 두 눈을 도려내고 그것들을 쟁반에 담아 주막 주인에게 맡겼어요. 주막 주인은 하녀에게 쟁반을 넘겨주며 찬장 안을 잘 보관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하녀에게는 몰래 만나는 병정 애인이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과 세 명의 졸병 군의관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이 들었을 때 그 병정이 하녀를 만나러 와서 뭘 좀 먹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하녀는 찬장을 열고 먹을 것을 꺼내왔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이라 어리빠져서 찬장 문을 닫는 것을 잊어버리고는 애인이 있는 식탁에 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녀가 그렇게 행복하게 앉아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고양이가 기어들어와 찬장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세 명의 졸병 군의관의 손과 심장과 눈을 갖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병정이 식사를 마치자 하녀는 그릇을 넣고 찬장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주인이 잘 간수해두라고 주었던 쟁반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녀는 기겁을 하고 애인한테 말했어요. 아 어쩌면 좋담 손이 없어지고 심장과 눈도 사라졌어 내일 아침에 얼마나 혼이 날까 가만히 있어봐 하고 애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저 바깥에 교수대에 도둑놈이 한 놈 걸려있어 그놈의 손을 잘라올게 대체 어느 쪽 손이지 오른쪽 손이야 그러고 나서 하녀는 병정에게 나리선 칼을 주었고 병정은 나가 가엾은 죄인의 오른손을 잘라 가져다 주었습니다. 뒤이어 그는 고양이를 잡아 두 눈을 빼내었어요. 이제 모자라는 것은 심장뿐이었습니다. 혹시 가축을 잡지 않았니? 지하실에 돼지 잡은 것이 없을까? 있어 그렇다면 됐다 하고 말하고는 병정은 지하실로 내려가 돼지의 심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녀는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쟁반에 담아 찬장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애인과 작별인사를 한 후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 명의 졸병 군의관은 일어나자마자 하녀에게 손과 심장 두 눈이 담긴 쟁반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녀가 찬장에서 쟁반을 꺼내 가져다 주자 첫째 남자는 도둑놈의 손을 갖다 붙이고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러자 곧 손이 암울어 붙었어요. 둘째 남자는 고양이의 두 눈을 집어 박아넣었고 셋째 남자는 돼지의 심장을 고정시켰습니다. 주막주인은 그 옆에서 구경을 하며 세상에 나서 그런 기술은 처음 보아노라고 자기가 구경한 것을 모든 사람한테 자랑하고 추천하겠노라며 그들의 기술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명의 졸병 군의관은 방값을 치르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셋이 걸어가는데 돼지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친구와 같이 붙어 다니지를 못하고 구석진대만 있으면 달려가 돼지가 그러듯이 꿀꿀 입을 벌룽거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윗돌이 자락을 잡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만 보면 막무가내로 빠져나가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남자도 이상하게 굴었어요. 두 눈을 비비며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여보게들 이게 웬일이지 이건 내 눈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넘어지지 않게 누가 좀 잡아주게 그렇게 그들은 힘겹게 저녁때까지 계속 길을 걸어가다 저녁이 되자 다른 주막에 잠자리를 찾아 들었습니다. 주막집 방 안으로 들어서니 한쪽 구석 테이블에 웬 부자가 앉아 돈을 헤아리고 있었어요. 도둑놈의 손을 가진 남자는 부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맴돌며 몇 번인가 손을 움실거리더니 결국 돈 많은 신사가 고개를 돌린 사이에 돈 뭉치로 손을 뻗어 한움큼 집어내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그것을 보고 말했어요. 여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도둑질을 하면 못써 원참 하고 도둑놈 손이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네 그려 손이 움실거려서 어쩔 수 없었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말일세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들이 누워있는 곳은 눈앞에 손도 보이지 않을 지경으로 깜깜했어요. 갑자기 고양이 눈을 박은 남자가 눈을 뜨고 다른 친구들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저것 좀 보게 저기 돌아다니는 흰 쥐들이 안 보이나 두 친구는 일어나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고양이 눈이 말했어요. 우리한테 뭔가 잘못이 생겼어. 우리는 우리 것을 제대로 돌려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주막 주인한테 돌아가세. 그놈이 우리를 속인 걸세. 그래서 그들은 이튿날 아침 그 주막 집으로 되돌아가서 주인에게 따졌어요. 그들이 돌려받은 것은 자기네 것이 아니며 한 사람은 도둑의 손을 또 한 사람은 고양이 눈을 세 번째 사람은 돼지의 심장을 받았다고 말이지요. 주막 주인은 아무래도 그것은 하녀의 잘못 같다고 말하며 하녀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녀는 새 졸병 군의관이 오는 것을 보고 뒷문으로 도망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새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많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주막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고 새 사람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돈은 그들이 평생 동안 먹고 살기에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기의 진짜 손과 진짜 심장 진짜 두 눈을 가졌더라면 하는 후회 속에서 평생을 살았답니다. 손이 없는 소녀 한 방앗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져서 결국 물 방아와 방아 뒤에 커다란 사과나무 한 그루밖에 가진 것이라곤 없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나무를 하러 숲속에 갔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이 말을 걸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여 나무를 쪼개고 있지? 자네의 물방아 뒤에 서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약속만 하면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네. 물방아 뒤에 서 있는 것이라면 사과나무밖에 더 있나? 라고 방앗간 주인은 생각하며 쾌히 생락하여 낯선 남자한테 양도 증서를 써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음용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3년 뒤에 와서 내 물건을 찾아가겠네. 그러고 나서 훌쩍 떠나버렸어요. 방앗간 주인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마중을 나오며 말했습니다. 말해보셔요, 여보. 우리 집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부자가 되었지요? 느닷없이 보물상자들이 잔뜩 생겼는데 누가 들고 들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건 숲속에서 만나 나한테 많은 보물을 주겠다고 약속한 낯선 사람이 보낸 거야. 그 대신 나는 물 방아 뒤에 서 있는 것을 주겠다고 양도 증서를 써주었지. 저 커다란 사과나무쯤이야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 여보. 하고 아내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악마였어요. 그 사람은 사과나무를 갖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딸을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그 애가 물방아 뒤에서 마당을 쓸었거든요. 물방아 깐 딸은 예쁘고 신앙심이 깊은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3년 동안 하느님을 섬기며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러가 악마가 데려가기로 약속한 날이 오자 소녀는 몸을 깨끗이 씻고 분단 장을 했습니다. 악마는 새벽부터 나타났지만 소녀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화가 나서 방앗간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애가 몸을 씻지 못하게 물을 없애버려 안 그러면 내가 그 애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거든. 방앗간 주인은 무서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튿날 악마가 다시 왔어요. 하지만 소녀는 손위의 눈물을 받아 씻어 깨끗해져 있었지요. 그래서 다시 소녀한테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악마는 화를 버럭내며 말했습니다. 저 애의 손을 없애. 안 그러면 내가 저 애를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방앗간 주인은 기껍을 하고 놀라 말했습니다. 내 자식의 손을 어떻게 없앤단 말이오. 악마는 위협하며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를 데려가겠다. 아버지는 무서워서 악마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내 손을 없애지 않으면 악마가 나를 데려간다는 구나. 겁이 나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았다. 내가 너에게 못할 짓을 해도 용서해다오. 딸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소년은 아버지의 것인걸요. 그러고 나서 소년은 두 손을 없애게 했습니다. 악마가 세 번째로 왔어요. 하지만 소녀가 없어진 팔에 대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깨끗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도 소녀에게서 손을 없앨 권리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딸을 향해 말했어요.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내가 너를 평생 동안 극진히 보살펴줄 생각이다. 하지만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떠나겠어요. 선량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은 저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소년은 날이 새자 불구가 된 두 팔을 등 뒤로 묶고 길을 떠나 밤이 올 때까지 하루종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궁전에 정원이 있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소년은 달핏 속에서 주렁주렁 예쁜 과일이 달린 나무들이 정원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천이 정원을 빙 둘러싸고 흐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종일 거른데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몹시 배가 고팠던 소년은 아 저 정원 안에 들어가 과일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소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호련이 전사가 나타나 개천의 수문을 닫자 개천의 물은 마르고 소녀가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정원 안으로 들어섰고 천사가 그 뒤를 따랐어요. 소년은 열매가 열린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배나무였는데 열매의 숫자를 모두 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배나무로 다가가 입으로 배를 따먹고 배고픔을 가라앉혔어요. 그러고는 더 먹지는 않았습니다. 정원사는 이 광경을 다 지켜보았지만 천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소녀가 아무래도 유령인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겁이 나서 말을 걸거나 소리칠 엄두를 못 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년은 배를 먹고 배가 불러지자 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이 정원을 소유하고 있던 왕이 이튿날 아침 내려와 열매를 헤아려 보고는 배가 하나를 없어진 것을 알아내고 배 하나를 어디로 갔느냐고 나무 밑에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없어졌느냐고 정원사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어젯밤 유령이 들어왔었습니다. 두 손이 없는 유령인데 입으로 배를 따먹었지요. 왕이 말했어요. 그 유령이 어떻게 저 개천을 건너왔나 그리고 배를 따먹은 뒤엔 어디로 갔단 말이냐. 정원사가 대답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수문을 막아주어 유령이 개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래도 천사 같아서 소이는 겁이나 불러보지도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유령은 배를 따먹고 나더니 돌아갔어요. 왕이 말했습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밤엔 내가 너와 함께 지켜보겠다. 어두워지자 왕은 유령에게 말을 붙일 목살을 한 사람 데리고 정원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나무 밑에 앉아 도사리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소녀는 덤볼에서 빠져나와 나무 있는 데로 가서 이번에도 입으로 배를 하나를 따먹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따르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느님한테서 왔느냐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냐 유령이냐 사람이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서 버림받은 가엾은 소녀입니다. 다만 하느님만이 저를 버리시지 않았지요. 왕이 말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왕은 소녀를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너무나 아름답고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소녀를 사랑하게 되어 소녀에게 은으로 된 손을 만들어주고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한 해가 지난 뒤에 왕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 젊은 왕비를 대비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해산을 나게 되면 잘 지키며 보살펴주시고 당장 편지로 알려주십시오. 얼마 뒤에 왕비는 잘생긴 왕자를 낳았어요. 대비는 얼른 이 깊은 이 깊은 소식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들고 간 사신이 시냇물가에서 쉬다가 긴 여행길에 피로에 몰려 잠이 들어 잃어버렸어요. 그때 신앙심 깊은 왕비를 해치려고 기회를 늘 엿봐오던 악마가 와서 편지를 바꿔치기에 버렸습니다. 바뀐 편지에는 왕비가 징그러운 기영아를 낳았다고 써있었어요. 이 편지를 읽은 왕은 놀랍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자기가 돌아갈 때까지 왕비를 잘 지켜 보살펴 주십사는 답장을 썼습니다. 사신은 이 편지를 갖고 돌아오다가 먼저번 장소에 이르러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다시 와서 왕비와 갓난애를 죽여버리라는 내용의 다른 편지를 주머니 속에 바꿔넣었습니다. 대비는 편지를 받고 놀랍고 믿을 수 없어 다시 한번 편지를 내었어요. 하지만 악마가 이번에도 가짜 편지를 바꿔 넣었기 때문에 똑같은 명령의 편지를 받았을 뿐이었지요. 게다가 마지막 편지에는 증거로 왕비의 혓바닥과 눈을 보관해 놓으라는 소리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그토록 순결한 왕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 슬퍼 눈물을 흘리다가 암사슴을 한 마리 가져오라고 명하고 그것의 혀와 눈을 도려내어 보관했습니다. 그러고는 왕비에게 말했어요. 나는 왕의 명대로 너를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더 오래 너를 여기에 머물게 할 수도 없구나. 아기를 데리고 먼 세상으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대비는 가난해를 왕비의 등에 엎여 동여메어 주었고 가엾은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습니다. 왕비는 커다란 숲속에 다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왕비를 어느 작은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에는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리라 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어요. 집안에서 눈처럼 흰 처녀가 나와 어서 오십시오 왕비님 하고 말하며 안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처녀는 갓난해를 왕비의 등에서 풀어 왕비가 젖을 먹일 수 있게 붙잡아 주고 예쁜 아기 침대에 왕자를 뉘었어요. 그제서야 가엾은 왕비는 물었습니다. 내가 왕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새하얀 처녀는 대답했어요. 나는 왕비님과 왕자를 보살피라고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랍니다. 이렇게 하여 왕비는 이 집에 칠년을 머물며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고 왕비의 신앙심을 어엿이 여기신 하느님의 은총으로 잘려나간 두 손도 다시 도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왕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대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쁜 사람 같으니 죄도 없는 두 영혼을 죽이라고 편지를 보내다니 하면서 악마가 위조한 편지 도장을 보이고 나서 내가 명한대로 했다. 라는 말과 함께 증거로 혓바닥과 눈을 내놓았어요. 그러자 왕은 가엾은 아내와 자식을 생각하며 한층 더 비통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긴 대비가 이렇게 말했어요. 안심하여라 그 애들은 아직 살아있다. 내가 사슴을 몰래 죽여 오라고 해서 증거물로 이것을 보관한 것이니라. 하지만 내 아내한테는 아들을 넓혀주고 먼 데로 떠나라고 명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약속을 시켰느니라.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 끝까지라도 떠나겠습니다. 그 사이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죽음을 당했거나 굶어죽지만 않았다면 그들을 다시 찾을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 후로 왕은 7년 동안 방랑하며 모든 바위 동굴이며 암초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랑하는 처자를 찾을 수 없어 그들이 죽었나 보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왕은 그동안 내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하느님이 붙들어주셔서 살았습니다. 이윽고 왕은 커다란 숲속에 들어가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집에는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살리라 는 문구가 적힌 문패가 달려 있었어요. 그때 새하얀 처녀가 나와 왕의 손을 잡고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금님 그러고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냐고 물었지요. 왕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의 7년 동안 돌아다니며 나의 아내와 아들을 찾고 있소. 하지만 찾기는 틀린 것 같구려. 천사는 왕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했지만 왕은 사양하고 잠시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누워 잠이 들었어요. 이어서 천사는 왕비가 아들과 함께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오십시오. 남편께서 오셨습니다. 왕비는 왕이 누워 있는 대로 갔어요. 그때 얼굴을 덮은 수건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왕비는 말했어요. 너의 아버님의 수건을 들어 얼굴을 다시 덮어드리거라. 아이는 수건을 집어올려 다시 왕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왕은 잠결에 이 대화를 듣고 일부러 수건을 얼굴에서 다시 떨어뜨렸어요. 그때 어린 소년은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덮어드릴 수 있지요? 나한테는 세상에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 드릴 때 배웠어요. 그때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나운 남자를 내가 어떻게 알턱이 있나요?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몸을 일으켜 왕비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왕비는 대답했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왕은 왕비의 살아있는 두 손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의 아내는 은으로 만든 손을 갖고 있소. 왕비가 대답했어요. 이 살아있는 손은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다시 도단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천사가 방으로 들어가 은으로 된 손을 가져와 왕에게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임을 확신하고 얼싸 안으며 기쁨에 넘쳐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거운 응어리가 떨어져 나갔구나. 그리고 그들은 하느님의 천사의 대접을 다시 한번 받고 대비가 있는 궁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방방곡곡에서는 기쁨의 물결이 넘쳤고 왕과 왕비는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복된 죽음을 맞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 심부름 꿈들 옛날에 어떤 거인이 큰 길을 어슬렁거리며 걸어가는데 갑자기 웬 낯선 남자가 불쑥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한 발자국도 더 가면 안 돼 이런 손가락 사이로 눌러 죽일 수도 있는 난쟁이 녀석이 감인의 길을 막으려고 그렇게 방자한 소리를 떠드는 너는 대체 누구냐 나는 죽음이다 라고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거역하지는 못해 너도 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야 하지만 하지만 거인은 말을 안 듣고 죽음과 격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격렬한 싸움 끝에 마침내 거인이 죽음을 압도하여 주먹으로 때려 누린 바람에 죽음은 돌멩이 옆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인은 제 갈 길을 가고 죽음은 다시 일어설 수 없이 기짓맥지나요. 뻗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석에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지 하고 죽음은 말했어요. 세상에서 이제 아무도 죽지 않게 되면 나란히 설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만원이 되고 말 텐데 그러는 동안 한 청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생기 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며 이리저리 돌이번 거리면서 청년은 반쯤 죽어 넘어진 낯선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부축해 일으켜 자기의 술병에서 청량제를 따라 마시게 한 뒤 그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끔 네가 도와준 상대방이 누구인 줄 알고나 있니? 라고 죽음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는걸? 하고 청년이 대답했어요. 나는 당신을 몰라. 나는 죽음이란다.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정없이 대하니까 너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내 감사의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가지 약속을 하마 너를 느닷없이 덮치지는 않겠다. 다만 내가 와서 너를 데려가기 전에 먼저 나의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좋아 라고 청년은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오는지를 아는 것만 해도 유리한 일이지 최소한 그때까지는 내가 안전할 테니까. 그리고 청년은 갈 길을 갔고 즐겁고 유쾌한 기분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젊음과 건강은 오래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곧 질병과 고통이 찾아와 밤낮으로 괴롭히며 그의 평안을 나사갔습니다.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먼저 심부름꾼을 보낼 테니까 제발 병으로 시달리는 이 괴로운 날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다시 건강을 되찾자마자 그는 즐거움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쑥 누구인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길래 돌아다 보니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말했어요. 너를 따라와라 네가 세상과 작별할 시간이 되었다. 어떻게 네 약속을 어길 수가 있지? 라고 인간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오기 전에 너의 심부름꾼을 미리 보내주겠다고 내게 굳게 약속하지 않았니? 너의 심부름꾼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걸? 잔소리 말아라 라고 죽음이 대답했어요. 내가 심부름꾼을 차례로 여러 명 보내지 않았느냐? 열병이 너를 찌르며 흔들어대고 쓰러뜨리지 않더냐? 현기증이 너의 머리를 멍하게 만들지 않더냐? 팔다리 구석구석 관절이 쑤시지 않더냐? 귀속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더냐? 치통이 너의 뺨을 객지 않더냐? 눈앞이 캄캄해지되 않더냐? 무엇보다도 나의 친동생인 잠이 매일 밤 나를 상기시켜주지 않더냐? 나중에 잠자리에 누우면 마치 죽은 것 같은 기분이 아니더냐? 인간은 인간은 할 말을 잇고 운명에 복종하여 죽음과 함께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은 그대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며 오늘날에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세계의 옛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각 여러 나라의 이야기들 속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bis Paw Spin limite